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B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어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판매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유모차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셔서요. 제품코드 선택하고 더블클릭, 분류, 브랜드, 가격, 제조년도, 판매량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다음 누르신 다음에 첫번째 조건으로요.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구요. 같습니까? 키디라고 선택하면 첫번째 조건. 키디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을 선택하시구요. 두번째 같다, 그 다음에 스토키를 선택합니다. 첫번째 조건, 브랜드 조건 지정하셨구요. 두번째 판매량, 아 가격입니다. 가격 선택하시구요. 100만원 미만입니다. 미만은 작다라고만 표시하는 거죠. 1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구요. 조건 지정을 다 하셨다면 다음 누르시구요. 정렬 순서에서 문제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기준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구요. 마침 누르신 다음, A2셀부터 표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 아, B2셀이죠. B2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위치를, B2셀을 선택하시고, 표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신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커서 두시구요. 표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탭에 범위로 변환, 메시지 상자가 보이시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이 살펴보셨구요. 다음 두번째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이제 기본작업 다시 이번에, A2부터 I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제품코드의 첫번째 글자가 B로 시작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고, 또 각 사용체중의, 체중이 전체 사용체중 평균 미만인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또, left와 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요. 함수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조건, 제품코드의 첫번째 글자가 B로 시작하지 않는다. 첫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를 사용할 거라서, 함수를 사용하면, 필드명을 좀 다르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코드의, 제품코드의 코드만 입력하도록 하겠구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 입력하구요. 위쪽에 A3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지 않다. 누구랑? B랑 같지 않습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같지 않다. B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구요. 두번째, 평균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조건을 입력해 보구요. 사용체중이 있는 데이터, 첫번째, E3이 작다, 평균보다, Average, 가로 열고, E3부터, E24까지 선택하구요. F3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조건은 두가지 조건인데, 뭐 뭐 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드 조건이라서, 같은 행의 데이터를 입력했구요. 조건을 입력했구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제품 코드, 그 다음에 브랜드, 가격, 제조년도, 그 다음에 판매량, 순으로 데이터를 선택하시구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30세 선택하고, 컨트롤 V 합니다. 튜트라일 필드를 작성해 놓으셨구요.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A2부터 I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해 놨던 조건, A26부터 B27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A30부터 E30을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데이터가 출출이 되는데, 브랜드가 다 표시가 안된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A3부터 I24까지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누르시구요. 제품 코드의 오른쪽 끝에 자리가 홀수이고, 뭐뭐 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and, 가로 열시구요. 그 다음 홀수입니까? 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문제 제시된 함수, is isodd라고 입력하시구요. 가로 엽니다. 그 다음, 제품 코드의 오른쪽 끝에 자리가 홀수이고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를 추출하기 위해서, rihd, 라이트 함수 입력하셔서, A3셀을 선택합니다.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데요, F4를 한 번 누르면, 행만 고정, 다시 누르면 열만 고정할 수 있고, 심표 한 글짜리를 추출한 값이, 홀수입니까? 라고 가로 탔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며, 아니, 첫번째 조건이었구요. 그 다음 두번째 심표, 제존연또가 2015라는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그럼 제존연또가 있는, F3셀을 선택하구요, F3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제존연또가 2017이겠죠, 2017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구요, F3셀을 선택하고, 키보드 기능키 F4, F4 누르셔서요, 달러, F, 그 다음 숫자 3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그 값이 2017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2017과 같다면, 가로 타드시구요, 이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서식 버튼 누르셔서요, 저희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 다음에 글꼴 색은 파랑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글꼴 색 파랑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 서식이 안들어가 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 규칙 관리에 가서, 규칙 편집에 가서, 음, 아, 제가 라이트에 오타가 있었네요. R, I, G, H, T인데, H, T, 함수 이름에 오타가 있어서,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지 않았구요,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함수에서, 제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홀수이고, 그 다음에 제조년도가 17이면, 저희는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이렇게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클릭하시고, 첫 번째 판매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과 판매량을 이용해서, 판매량을 이용해서, 판매량을 이용해서, 표2를, 표2의 아래쪽에, 제조년도에 따른 할인율이 있습니다. 표2를 참조해가지고, 판매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판매 금액은, 이골, 가격, D4에 있습니다. D4 곱하기, 그 다음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제조년도에 따른 할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 이용해서요, 제조년도가 있는 F4 값이, 아래쪽에 가서 표2를 선택하되, 표2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범위를 지정할 때, 제조년도 할인율 제목을 포함하셔도 되구요, 제목 빼고 실제 데이터만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구요, 두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갖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VLOOKUP을 닫습니다. 1 빼기 할인율, 가로 탔구요,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 바로 왼쪽에 있는데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H4를 선택하시면, 판매량을 구할 수 있구요, 곱하기 판매량 하시면, 판매 금액이 구해집니다. 문제에서요, 계산한 판매 금액이, 천만원 이상이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작성한 수식, 이콜 다음에다가, 만약에, 가로 열구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천만원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천만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조금 전에 구한 판매 금액 뒤에다가, 우수 상품을 표시하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판매 금액만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한 수식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 D4부터, H4까지만,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구요, 이 값 뒤에다가, 천만원 이상이니까, M% 연산자 이용해서요, 뒤에다가, 하이픈, 우수 상품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실제 구한 값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컨트롤 V 하고, 가로 닫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우수 상품, 나머지는, 그냥 숫자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 이렇게도 수식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다가요, 음, 이렇게, 앞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기 전에요, 수식을, 입력을, 그러니까, 이 수식, 구한 판매 금액을 앞에다가 갖다 놓구요, 컨트롤 X, 잠깐만요, 컨트롤 X보다는, 어, 조건은 빼고, 이만큼만 범위 정해서, 실제 판매 금액을 구한 값을,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그리고 나서, M% 연산자 이용해서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굳이 이 뒤에 있는 식을 여러 번 쓰지 않구요, 여러 번 쓰지 않고, 그리고, 이만큼, 좀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요,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공백 처리해서요, 엔터 눌러가지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결과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 처음에 판매 금액은 동일하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판매 금액을 구하는 식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한 번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판매 금액을 구한 값이, 천만원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포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우수 상품이라고 표시할 거, 붙여서 표시할 거구요, M% 연산자가 하는 역할이, 더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도, 동일한 결과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셔서, 문제에 요구한 결과가 나오면, 틀리지가 않으니까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구요, 또는 두 번째 수정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1번 계산 작업 살펴보셨구요, 두 번째 분류와, 그 다음에 제품 코드, 가격을 이용해서요, 표 3 영역에다가, E29부터 31 영역에다가, 분류별 최고가 제품에, 제품 코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데, 우리는 제품 코드를 가질 겁니다, 인덱스 함수와,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의 최대값에 해당한 데이터, 조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맥스와 그 다음에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도 사용할 겁니다, 커서를 E29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인덱스라고 입력합니다, 인덱스 함수는 첫 번째 범위, 배열 범위 넣어주시구요, 행과 열의 위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제품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만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행과 열의 위치를 제정하는데, 행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구요, 열은요, 범위 정한 데이터가 하나니까, 컬러 넘버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행의 번호, 숫자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위치 값을 구합니다, 단 분류도 통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가격에서도 최대 값에 해당한, 제품의 해당, 각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맥스 함수가 필요하구요, 가로 열고 맥스,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었습니다, 분류에 해당한 데이터, B4부터 B25를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분류와 같습니까? 그 다음 곱하기, 우리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가격에서요, 최대 값을 구해야 되니까, D4부터 D25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F4 절대 참조, 맥스에 대한 가로를 받으시구요, 매치는 조금 전에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한 최대 값이 어디에 있는지, 그 찾을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맥스를 뺀 나머지를 쭉 복사하셔가지고요, 컨트롤 C, 그 다음 심표 뒤에다 컨트롤 V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매치에 대한 가로 닫구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 컨트롤 Shift, 엔터 누르시면, 디럭스의 최대 값에 해당한, 가격이 가장 비싼 제품 코드는 어떤 거구요, 절충형과 휴대형에 해당한, 제곱값의 제품 코드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와 판매량을 이용해서요, 표 4에다가요, 판매 비율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판매 비율은, sum if와 sum,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텍스트는 조금 있다가, 형식을 지정할 때 사용하시는 거구요, 먼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sum if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가로 열구요, 브랜드가 앞에 있는 데이터와 같는지, 조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는 브랜드를 가서 찾을 수 있도록, c4부터 c25까지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절대참조, 심표, 그 다음 브랜드는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심표,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거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이 있는, h4부터 h25세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합니다, 가로 닫구요, 여기까지 하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브랜드 키디에 해당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55라는 값이,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자 합니다, 나누기, 슬래시 입력하시구요, 썸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판매량 전체를 범위정합니다, h4부터 h25까지,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판매 비율 값을 구할 수 있구요, 이 구한 값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퍼센트 기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 콜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시구요, 텍스트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텍스트는 값이 처음에 들어가는데, 값은 썸이프와 썸을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맨 뒤에 가서 심표하시구요, 그 다음 저희는 형식을 0.0 이라고요,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고요, 백분유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퍼센트 기호 넣으시고, 큰 따옴표 닫고, 텍스트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형식으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산 작업까지 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인 것 같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J4세를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또는 알트 F11을 누르셔도 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N 추천, 입력받는 데이터는, 가격과 제조 연도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추천은 가격이 100만원 미만이고, if, 만약에요, 가격이 100만원 미만이고, 동그라미 개수를 100만원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입력하고요, 미만이고, and, 그 다음에, 제조년도가, 201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FN 추천에다가, 특수문자를 표시하는 거네요, 그럼 큰 따옴표 문 꺼서, 한글 자음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 눌러서, 넣고자 한 특수문자 선택하고, 큰 따옴표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가격이 또 80만원 미만이고, s, if, 가격이 미만 작다, 80만원에 해당한 값 입력하시고요, and, 그리고 제조년도 입력하시는데, 2014년이라고 넣으시고요, 그렇다면, 2014년이, 맞죠, 2014년이면 된, 저희는 아까처럼, FN 추천에다가, 큰 따옴표 문 꺼서, 한글 자음에 미음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요, 문제에 제시된 특수문자를 찾으셔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그 외에는 빈칸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else, FN 추천에다가,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을 다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 번만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음, 아, 2014가 아니라, 2017과 2016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었네요,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요, 2017과 2016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과 2016으로 수정하고요,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시고요, 우리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추천 선택하시고, 확인, 가격 선택하시고요, 제조년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없어서, 공백 처리가 되어 있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특수문자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를 제가 잘못 입력해서, 2017, 2016으로 수정한 다음,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다섯 번째, 오른쪽에, 아래 보니까, 표 5가 있습니다, 표 5의 판매량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 5는 배열 수식인데요, if와 average와 랜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고, 만족도 길이가 5 이상인, 데이터의 판매량의 평균입니다, 평균을 구할 거니까, k29세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average 함수부터 들어갑니다, equal, average, 그 다음, 문제에서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f 함수 입력하시고요,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로 문 꺼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요,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에 가서요, b4부터 b25까지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참조, 같지 않다, 디럭스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곱하기, 곱하기는 end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문 꺼서 처리하면, 만족도의 글자 수를 세기 위해서 랜함수를 입력합니다, L, E, N, 그 다음, 만족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 K4부터 K25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 F4 눌러셔도 되고요, 지금 보니까 답을 하나만 구하는 거라서, 생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절대참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가로 닫고, 레남쇼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도 닫으시고요, 이제는 첫 번째 디럭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만족도의 글자가 5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제품의 판매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있는, H4부터 H25까지 선택하시고요, 앞에서 다 절대참조를 했으니까, F4 눌러서 절대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잖아요,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평균값 9.9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해서 데이터가, B5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5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판매라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유모차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분류, 그 다음에 브랜드, 가격, 그 다음에 판매량, 안전벨트 유형을,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다음, 그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눌러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B5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저희는 브랜드를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에 배치하실 거고요, 그 다음, 안전벨트 유형을 선택하셔서, 핵 네이블에다가, 분류도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유형 아래쪽에 넣습니다, 그 다음, 값에다가는, 가격을 먼저 한번 갖다 놓으시면,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 가격 비율이 있는데, 현재 가격을 가지고, 열 방향의 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시 한번 선택하되, 현재 갖다 놓은 합계 가격 위에다 갖다 놓으시면, 가격 2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판매량을 드래그해서, 가격 아래쪽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가격 2, 가격 판매량이 표시가 되는데요, 가격 2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가격 비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값 표시 형식에서, 우리는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열 합계 비율로, 퍼센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성한 피버 테이블에 대해서, 피버 스타일을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우리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6번이라고, 보통 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버 스타일 보통 6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현재, 그림을 참조하셔서, 표시 형식을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가격에 숫자가, 천단일 구분교가, 작성되어 있는 피버 테이블에, 적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심표 스타일 또는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하셔서, 심표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분류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어떤 거에 대한 매크로 작업을 하실 거냐면, 부분합을 작성하시는데,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정렬 작업이 먼저 사실 되셔야 합니다, 분류를 기준으로, 절충형, 디럭스, 휴대형으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정렬을 하는데,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시되, 현재 작업하는 분류를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다가, 목록 항목에다가,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절충형, 엔터, 디럭스, 엔터, 그 다음에, 휴대용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한번 누르시면, 왼쪽이 추가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화면에, 분류를, 갑에 따라서, 절충형, 디럭스, 휴대형으로 하겠습니다, 정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절충형, 디럭스, 휴대형 순호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 데이터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구요, 조금 전에 데이터를 정렬하셨던 분류를 선택하고, 합계를 구하고 싶은데요, 라고 합계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분류별 가격과, 그 다음, 판매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안전벨트 유형에 대한 체크는 해지하시고요, 가격과 판매량, 체크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러면 분류별 가격과 판매량에 대해서, 가격, 그 다음, 판매량에 대해서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요, 도형을 작성하기 위해서,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에이션 안에, 도형 안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사각형 세 번째 보이실 겁니다, 선택하시고, 위치는 L3부터, M4까지 드래그합니다, M3부터 L4까지 드래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입력하십니다, 텍스트는 분류별보기라고 입력하시고요, 분류별보기, 그 다음, 입력한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지정할 수 있도록요, 미리 작업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 탭에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셔서요, 분류별 보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아까 이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지 않았다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작성되어 있고, 작성된 차트의 5가지 서식을 지정합니다, 판매량을 선택하려고 했는데요, 붉은색의 판매량이 화면상에 잘 안보입니다, 차트 종류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이쪽에 차트 영역이라고 있구요, 여기서 판매량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조그맣게 뭐가 선택되는 작업이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구요,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 차트 종류부터 바꾸셔야 되니까요, 우리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판매량을 선택하시구요, 오른쪽에 보조눈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시구요, 보조축 선택하고 닫기 누릅니다, 그럼 첫번째, 차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바꾸셨구요, 보조축 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우리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의 차트 제목은 직접 입력하는 문제였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C2셀과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요, 이콜, 연결한다, 등호 입력하시구요, C2셀을 클릭하고, 엔터 누르시면, 분류별 가격과 판매량 평균이라고요, C2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축의 제목은, 축의 제목은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세로축에다가, 축 제목의 기본 세로축 제목에다가, 세로 제목의 가격이라고 입력할 거구요, 아래쪽에, 는 따로 없네요,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에다가, 세로 제목의, 저희는 판매량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네, 해서 축 제목에 대한 작업을 하셨구요, 판매량과 가격 입력하셨고, 범내입니다,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범내에 가셔서 아래쪽에 범내 표시, 범내를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가요, 9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 모으면서, 글꼴 크기를 9로 선택하십니다, 가로 눈금선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눈금선 하나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시구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량 계열의 디럭스, 판매량이 꺾은 선형이구요, 다시 한번 디럭스를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구요, 이 요소에 값을 표시하는데,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현재 선택한 표시 기호에,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아래쪽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 다음, 안쪽 가운데 그림자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선택하셔가구요, 안쪽 가운데 클릭하셔서, 그림자 설정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수정하는 작업, 다섯 문항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제품 검색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저희는, 제품 검색, 화면을 보여주세요, 점 쇼라고 입력하겠구요, 그 다음, 화면 왼쪽에서, 제품 검색 화면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에 가셔서요, 유저 폼에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품 코드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CNB 제품 코드, 코드에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구요, 연결할 데이터는, B4부터, B25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CNB 제품 코드에 연결할 데이터는, B4부터 B25,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좀 쉽죠,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종료부터 할까요, 종료 클릭했을 때, 현재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언론도 미라고 입력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현재 창을 한번 닫아 볼게요, 그리고 디자인 모드를 끝내구요, 제품 검색을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종료를 누르면 폼이 닫히는가, 다시, 제품 검색을 눌러서, 제품 코드를 연결해 놨잖아요,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면요, 분류부터 판매량까지, 엑셀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가져다가, 내가 제품 코드에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죠, 0이라는 값이 반환된 값을, A1993-329라는 데이터가, B4에 있습니다, 4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플러스 4만 해주면, 선택할 때마다, 두 번째 선택하면, 1도하기 4, 2도하기 4, 3도하기 4 해서, 각각의 행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 코드는 비열이니까, 2, 분류는 세 번째, 3, 브랜드 4 해서, 10의 번호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 개최해서요, 조회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CMD 검색을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행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도록, I로우는, CMB 제품 코드에서, 뭔가를 선택을 하죠, 선택한 값, 리스트 인덱스의 값은, 첫 번째 선택하면 0이니까, 4행에서 찾을 수 있도록, 플러스 4를 합니다, 보통은 세일즈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저 이번에는 반대로, 화면에 있는 폼에다가 보여줄 겁니다, TXT 분류에다가는, 엑셀에 있는 세일즈, I로우, 컴마, 다음, 비열, 두 번, 분류가 세 번째 열에 있나요? 세 번째 열, C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쭉쭉 복사하셔서, 수정하시면 되는데, 브랜드는, 세일즈 아이컨마, 네 번째 열에서 가져올 거고요, 체중은, 다섯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년도는, 여섯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여섯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한 번 더 복사, 붙여넣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조년도 아래에, 각도 조절은, 일곱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안전벨트는, 여덟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각도 조절이, 잠시만요, 3, 4, 6, 아, 체중이 여섯 번째입니다, 체중이 여섯 번째, 그리고 나서, 지금 중간에 5번, 3, 3, 4, 5, 5번 가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체중, 그 다음에 제조년도가, 일곱 번째 열에서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각도 조절이, 여덟 번째에서 가져올 거고요, 안전벨트가, 열 번째에서 가져올 겁니다, 화면에 제시된, 그림에다가, 순서 1, 2, 3, 4, 번호를 써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격입니다, 가격은, 순서가 다섯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량은, 아홉 번째에서, 그냥 아홉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우선 한번 창을 닫아 볼까요, 맞게 순서가 되어 있는지, 우리 제품 검색 누르면, 제품 코드가 있고요, 첫 번째 걸 선택하고, 검색을 한번 합니다, 분류 맞는가, 브랜드 맞는가, 가격, 가격이 이쪽이 오른쪽에 가 있었어요, 사용 체중, 그 다음에, 연도, 각도 조절, 판매량, 안전벨트 유형, 잘 가져다가 표시해 놨습니다, 문제에서요, 조회할 제품 코드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표 1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각각 컨트롤에 표시했습니다, 근데, 사용 체중이요, 10 이하의 경우는,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종료 한번 눌러보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아래쪽에다가,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세일즈, i, 6에 있는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면,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는, CNB 조금 전에 선택한 제품 코드를 연결해서,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제품 코드는, 신생아용입니다, 라고 표시합니다, 신생아용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시 한번 제품 검색에,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체중이 10이네요, 선택하고 검색했더니, 값을 찾아다가, 포맷 보여줬고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 가져다가, 연결해서, 신생아용입니다, 라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